한 명! 아!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랑 지수랑 하면 형과연하고 얘기하고 땡! 하고 지수.. 땡! 아.. 오케이! 이거 먼저 해볼 사람? 내가 해볼게. 오케이! 찬양이다.. 어, 필승! 아.. 좀 둔한.. 둔한 멤버 없나? 치면 안 찰떡해.. 자 해보겠습니다. 이거 발을 직접 문질러 주시는 거야? 아니요, 아니요. 이렇게 만져야 돼. 그렇게까지는 안 해주시면 돼요. 아, 그죠, 그죠. 물감 배웁니다. 오케이, 발 배우세요. 왜? 왜? 뭐야, 이거? 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발 뻗어봐. 발 뻗어, 발 뻗어. 야, 이거. 나 이거 좋아해. 대박인데? 어, 어떻게 해? 찬, 정답. 액체 슬라임. 통박! 저 발 안 닿은 거 가지고 놀고 있을게요. 야, 근데 나 처음에 낙지인 줄 알았어. 장경 오빠. 오케이, 두 번째. 하나요? 대박이다. 이거 맞춰보세요. 야, 뭐한테만 잠깐만 어떡해. 이거 머리 이렇게 하는 거. 정답, 멸이 안마기. 휴지요. 정답! 야, 이거. 저는 3초 안에 맞추겠습니다. 투기자. 우와, 뭐야. 잠시만, 잠시만요. 갈게요. 빨리. 준비, 시작. 움직여, 움직여, 막 움직여. 아, 빨리. 아, 보이는구나. 네 머리를 그렇게 안 느끼는. 안 느끼는 줄 알았어. 아무것도 안마기지는구먼. 그거 내 발이야. 그니까 발밖에 없는데? 뭔가. 진짜 없어? 정답. 우와. 나는 발로 느껴보지도 못했어. 내 발을, 내 발을 계속. 나는 봐본 적도 없는데. 사실 이게 그냥 스피드 싸움인 것 같아. 자. 이거 스피드 싸움이네. 타코. 정발라! 정답! 옥! 시리즈야 스피드 싸움이다. 하나, 둘, 셋. 조심해, 조심해. 기술. 기술, 저만. 이렇게 되면 제우가 꼴찌긴 하네. 괜찮아, 제우야. 애매하게 중간힐 바에는 꼴찌가 낫기는. 그렇다 오이 와 와 이거 진짜 어렵다 세 명이 세 문제를 다 맞출 수 있는 와 적절할게요 이번 판에서 적절할게요 물 ASMR인데 무슨 물인지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맞춰야 돼 물소리가 들리는데 물소리가 아니고 알고 보니까 설거지를 하고 있어 겨울철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첫 번째 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음기 요리하는 소리 이거 좀 해봐 더 들어보는 거 어때? 아 그럴까? 민수 입욕제 물에 푸는 소리 경호 경호부터 해 어.. 계란 삶는 소리? 경호 경호 먼저 해 스테인리스 펜에 돈가스 튀기는지 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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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약간 젤리 같은 거 입에 먹다 케나 들어보자 어 네? 경호 아 삼각대 위에 에잇 무슨 물 따라지는 소리 근데 이거 될지 모르겠는데 생년 소음이에요 소변 보는 소리 그게 아니 들어봐 비슷해 근데 너무 쫄쫄쫄인데 힘이 어떻게 안 들리잖아 힘이 어떻게 안 들리잖아 아니 지수 와 정보 같다 그거잖아 비대 소리 그러면 성능이 안 좋은 거지 비대가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네 인수 커피 내리는 소리 정답 이게 어떻게 커피 내리는 이게 어떻게 커피 내리는 내가 물 떨어지는 소리라고 했잖아 네 다음 문제 주세요 이거 먹고 있는 거 같은데 먹네 지수 이거야말로 강아지가 밥 먹는 소리 운기 조 제가 ASMR 들었었거든요 최근에 애왕 거북이가 밥 먹는 소리 맞죠? 아 근데 그거 재밌어 왜 놀라시는 거예요 왜 리액션 해주신 거예요 인정 어 오케이 사람이 밥 먹는 소리 아 이구나 재윤 강아지 게사료 잘라서 어? 강아지가 아닌 거 같아 사람이 게사료를 먹는 거야 고양이 받아볼까요? 네 뭐 먹냐 코코 뭐요? 사람이 먹는 소리는 아니야 찬 쿠키 밥 먹는 소리 시윤이 나갔었습니다 네? 네? 잠깐 잠잠을 매치게 하고 멤버 중에 한 분이 얘기를 뽑혔어요 나다 나은 거 아니야? 제윤이 고양이 츄르 하아 제윤이 고양이가 밥 먹는 소리 좋다 츄르는 밥에 놓은 간식이잖아 고양이 사람이 게사료를 먹는 거야 고양이 맞죠 와 제가 혼자말로 혼자말로 얘가 강아지가 안 강아지 다 틀려가지고 고양이인가? 고양이 이랬는데 다음 문제 주세요 오 재밌다 이거 지수 은기 동건 고기 굽는 소리 고기 굽는 소리 은기 은기 세탁기 소리 세탁기 하려고 은기 그날 노고를 신는 가장의 샤워기 틀은 동건 지수 샤워하는 소리가 손빨래하네 손빨래하다가 지쳐서 지쳐서 커피를 신은 재윤 이게 머리를 깐는 소리 재윤 찬다 와 와 샤워를 하면은 샤워기를 내려놓지는 않잖아요 보통 근데 머리를 감으니까 그치 그치 소리나고 내려놓고 없자 다음 문제 공개했어 바로 뚜둘 아니 이거 그거네 그거 종이 붙어있는 거 선풍기 몇 번 돌아가는지 아니 아니 선풍기가 돌아온 속도와 저서 내 고기도 거기 돌리고 있으면 사실상 멈춰있는 거잖아 맞아 너 고기도 크으으으으으 고개를 돌릴 필요 없고 그날만 돌리면 되잖아 그냥 어 경호 빨라 진짜 이거야 바로 동물적 감각이 아닐까 내 본자리 보여줄게 오케이 동물 치유 렛츠 컵 아니 줄을 들었어 첫 번째 줄을게요 잘 할게요. 아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인데요? 이걸 어떻게 봐. 정답! 정답! 지은! 야수! 여기서요. 탁! 오! 두 번째 문제. 죄송합니다. 동건이 형! 경험! 경험! 격투기! 반대쪽이네. 정답! 오! 뭐야! 와! 저게 어떻게 보여? 보여? 이게 보인다고? 약간 자기한테 익숙한 단어를 잘 만든 것 같아. 시윤이 형 야수라는 단어에 되게 뭔가 핏하고 경험을 겁두기 했었고. 자! 준비! 프랑스 생략! 어! 뭐야! 뭐야 저거? 경험! 오렌지! 재윤! 얼그레이! 재윤!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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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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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알고리즘! 정답! 우기가 먼저 했어. 정답! 알고리즘! 정답! 안 쉬었잖아. 알고리즘! 정답! 비디오 판독이 필요하네요. 정답! 우기 알고리즘이라고 하면 틀린 건가? 아 맞아. 재윤! 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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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윤! 우기 relationships pasting. emi! 놓치게 해서 갑자기! 뭐야 재윤! 급부상까? 진짜 게임하기 쉽네? 다 sugar! 분간! 벌써 다 숙點 다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제일 높은 사람이 누가? 지윤! 지수! Mins curly Really? 재유! 응기 이렇게 입는다. 아이~~ 응기는 뭡 тяж 배워? 응기 힘전이니까 우리가 유리하네 까불지마 어.. 빈ți가 버리니 아이 hod price 이렇게 해도 되잖아 너는 약간 예능으로 하는 거구나 물론 불량을 입으면 김HAM 불량이 뭐냐